이렇게 켜는 거 맞는 건가? 켜졌어요? 응 들어오고 계신 거 같아 응 아니야, 이제 좀 더 들어오셔야 돼 내가 이 인스타 라이브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야 정말 우와, 다들 깜짝 놀라졌어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필이 형이고 안녕하세요, 유재필입니다 오늘 이거 진짜 급하게 이제 우리가 빨리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인기가요를 왔거든요, 왔는데 그... 뭐라 했지? 아, 엔딩! 엔딩을 뭘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아서 머리를 쥐어 짰는데도 머리가 안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엔딩을 뭘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판타지 분들께서 보고 싶은 엔딩이 있으면 그걸 지금 댓글로 받아가지고 바로 그거를 오늘 엔딩 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댓글에 주시면 어... 네 이제 기다려 볼게요 인기가요를 두 번째 왔네, 이번에 활동하면서 맞아요 어쩌면 인기가요 둘이 뽀뽀를 하라고요? 그거 말 무슨... 어떻게 이런... 네 둘이 손하트 근데 여러분 손하트는 우리가 많이 하니까 하트 3종 세트 왜... 왜 그러시지?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저한테 3종 세트 금지인데 하트 3종 세트 I don't understand We have to ending pause Please give me idea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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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린지 자 아이디어를 일단 받아도 우리가 리허설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형 뭐 생각난 거 있어? 잔드로 건배 좋지 건드로 잔배 근데 뭘로? 그냥 아무 거 그냥 그러네 마이모로는 잘 티가 안 날 거 같은데? 걸리적거리게 그것도 그것도 이제 티가 안 나 나이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뭔가 뭔가 원래 팬카... 셉구춤 셉구춤 저희가 트라우마 한 번 했잖아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난 거 없어요? 파라다이스 안무 있나요? 파라다이스 안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딩 포즈로 하기엔 우리 흥 안무를 다 합쳐도 파라다이스 보다 안 힘들 수도 있어요 파라다이스가 되게 쪼개져 있는 안무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나도 옆에 있었잖아요 파라다이스 안무는 최고였지 그치 티어드랍 티어드랍은 미안하네 이것도 있어 티어드랍도 이것도 있고 좋는데요 이거 티어드랍도 있고 티어드랍 이건 좋아요 이거 일단 하나 골반춤 골반춤 저는 저는 자신 있어 내가 이거 하면은 주호가 티어드랍 반대쪽일걸 반대쪽일걸 제가 이거 하면 주호씨가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같아요 아니면 형이 추구 내가 그걸 보고 있을까? 나쁜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눈물을 흘려주세요 티어드랍 티어드랍 흥인데 왜 티어드랍 아 그러네 우리 흥에서 갑자기 티어드랍이 굿가이도 굿가이도 뭔가 하나의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아 어렵네 우리 타이틀들이 뭐가 있을지 정말 많은데 오늘이라서 또 하고 싶은데 뭘 춤이 아니니까 오늘이라서 맘마음이야 맘마음이야 홍선하트 날리고 더 크게 해서 날리고 그게 뭐야? 오렌지하트 말씀하신 거 같은데 나 몰라 음 홍팔이다 빨리 보자 네 라이브 중 아 라이브? 네 네 저희 그러면 오케이 일단 이해 안